좀 힘들다 해서 한 곡 더 솔로곡을 보여드릴 거예요. 여기 빼꼼치인 분. 이 친구가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최대한 힘을 내서 해보지만 아까처럼 박수, 아까 그 아이엠 때 박수 어디 가셨어요? 박수 쳐주셔요.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박수 쳐주시면 더 신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이 친구도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. 표정 잘 봐주세요. 표정을 주의해 주셔야 돼요. 표정이 굉장히 귀엽고 예쁘고 다 해요. 그러니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많이 박수 쳐주시고 저희 마지막 곡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멤버들을 위생하겠습니다. 솔로곡을 할 건데, 이 솔로곡 보고 싶어요 하는 거. 솔로곡이요? 하이포이? 하이포이가 안 된다. 마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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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안 돼요. 현아곡이요! 안 돼요. 그거 몰라요. 다른 거. 현아곡이요. 현아요? 저한테 서로? 아니요. 못해요. 걱정마요. 걱정마! 여러분 이 친구가 이름처럼 여자친구 곡 잘해요. 여자친구 곡도 잘하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, 귀여운 거 이런 거 잘합니다. 앵콜 받을 거 하나만! 오늘부터 우리는? 시간에 달려서 우리부터 우리는? 오늘부터 우리는? 이 우리부터? 어떤 게 좋으세요? 책을 드릴게요. 세계중의 하나는. 다 힘든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어, 유리구슬 말고 또. 어, 여름여름. 어, 오늘부터 우리는 1절만 보여드렸다고 합니다. 어, 저기 너무 좋네. 한번 갔다 와. 자, 이 노래로 해보도록 할게요. 비주얼 가을에 비주얼 아니다 비주얼 비주얼 쥬얼 비주얼 다짐 참기름 저희가 좀 한참 활동할 때는 조금 현악 것도 하고 다 하긴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.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서 조금 더 신이 나면 몰라요.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. 저희가 또 제가 안무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가지고 호응을 많이 해주셔야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또 가까이 가면도 같이 흔들어주시고 한우도 해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아요. 그럼 좀 신나게 또 제가 또 신나는 노래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분위기가 쳐져있으면 제가 못 가요. 좀 운명스러워서 가도 약간 왜 이러세요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제가 갔을 때도 오우 해주시면 저도 신나게 또 같이 놀고 할 수 있으니까 버스킹이 그런 의미잖아요. 신나게 놀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박수 많이 쳐주시고 호응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준비됐나요? I'm ready! 가보겠습니다. I'm read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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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